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피호봉호 여우를 피하리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전호후랑 이리가 덤벼들어서 전력으로 앞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뒷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왔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형국이란 뜻입니다 9월 5일자 중앙일보의 이훈범 대기자의 칼럼 제목은 호소리가 아주 큽니다 더는 국민을 궁지로 몰지 말라 칼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이처럼 궁지에 몰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나만이 아닐성 싶다 우선 우리의 법무부 장관 덕분이다 당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라고 조국 여우를 간신히 몰아냈더니 슈미에라는 호랑이가 들어와서 거침없이 혼을 빼놓는다 여우는 그나마 변명이라고 했다 사실은 변명만 했다 그리고 지금도 변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며칠 전에 아내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조국 씨는 정언 거부권을 명시한 행사소송법 148조만 무려 300번 외쳤다고 한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행보의 이유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같이 막 가는 행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훈범 대기자는 나름대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 것 같다 자신의 다음 자리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울시청을 거쳐 청와대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해법에까지 오지랖을 떨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처럼 친문 권리 당원 등의 눈에 들으려고 도끼를 품고 무리를 할 까닥이 없는 이유다 노무현 탄핵에 표를 던졌던 전력 탓에 여전히 의심의 눈줄을 거둘지 않는 그들에게 친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대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자리를 노린다고요? 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행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기행은 정상적인 인간의 행보와는 너무 달라서 기상천외라는 그런 꾸민말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두 다 요절냈습니다 그리고 부정권의 전정권의 정권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모조리 다 날려서 좌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주에의 좌천된 검사들만 모으면 서울의 중앙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석애가 돌 정도로 합니다 청문회장에서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든 그가 성의있게 답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소설 쓰시네, 최삼지휘랍시고 언론의 간음정세처럼 싸움을 뜻한 그의 특유의 불쾌한 그런 언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보면 남이 어디에나 되고 나에게 그런 말 따위를 하는 거야 이런 종류의 오만감과 교만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올해 27세입니다 미 이사단의 카츄샤로 근무할 당시에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의 외에 그의 직속 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통화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8월 4일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 건에 대해서 그러나 서씨의 미 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대의와 B 전 중령을 조사하고도 진술 조사의 보좌관과 통한 내용들은 전혀 없애버린 겁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A 대의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적절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것을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면 그 사실을 검찰 조사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사건의 수사 핵심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19일간의 병가를 받고 다시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 측에 압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그것을 주명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개입했다는 것은 곧바로 추미애 장관 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정적인 단서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검찰이라면 적각해 해당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것은 물론이고 통화 내역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참고인 진술을 보고 바로 덮어버리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이고 윤리이고 그들의 은행입니다 그 점에 많은 국민들이 속을 상한 상황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그렇게 늘리 전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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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한글자막 by 한효정